안녕하십니까 마루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은미 스타일 자 투블럭 섹션을 이용한 이은미 스타일 한번 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 섹션 이용해 가지고 9 12 18 이렇게 밀고 윗머리 레자를 이용해서 텍스트하게 커트 해 볼게요 자 18mm로 먼저 아랫부분 투블럭 섹션을 떠놓고 18mm 정도로 밀어줍니다 자 18mm 상고 안해도 되고 그냥 뒤에도 그냥 같이 밀어도 됩니다 자 이제 기장을 길게 밀기 때문에 상고 스타일로 굳이 길이를 안 남기고 다 밀어도 괜찮다 하지만 뒷부분은 조금 연결해도 되구요 자 왈 토끼바리깡으로 라인 한번 잡아 볼게요 자 네이프 뒷부분을 약간 뾰족하게 나오게끔 하는게 더 이쁩니다 자 왈 클리프가 요즘에 세밀하게 잡기에는 가장 좋은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날이 조금 좁아서 넓이가 없어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는것 같습니다 정밀도는 확실히 좋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구렛나루 이렇게 잡는거 보시면 아예 그냥 그림을 그리듯이 라인을 잡는게 그림을 그리듯이 라인을 잡아야 훨씬 더 구렛나루 라인이 이쁩니다 12mm로 밀고 나서 지금 9mm 까지 네이프 하고 6mm 까지도 조금 밀어줘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이프가 좀 빨리 자라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밀고 나서 자 윗부분 내려서 레저를 이용해서 커트 해 볼게요 자 레저 할때는 수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분을 많이 적셔 놓고 어 섹션은 항상 브이라인으로 섹션을 뜨고 커트 해주시면 뒤통수가 볼록하게 나옵니다 자 브이라인으로 섹션 타서 그냥 레자로 긁어 주듯 슥슥 긁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뒷라인은 각도가 그라데이션 각을 이용해 조금 낮은 각을 이용합니다 그래야 뒷볼륨을 살릴 수 있겠죠 두 번째 섹션 부터는 각도를 조금 드셔도 되구요 낮은 그라데이션으로 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낮은 각으로 볼륨을 살짝 살려주고 윗부분은 각도를 조금 더 들어주셔서 너무 낮지 않은 각도로 해서 자르면 됩니다 각도를 조금 덜어 주면서 볼륨감을 살려줍니다 위쪽은 질감 처리를 이렇게 레저를 세워서 조금 해주셔도 됩니다 이연미스탈 자체가 질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옆부분은 낮은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조금 높은 그라데이션으로 높은 그라데이션으로 해야 떨어뜨렸을 때의 가벼운 느낌이 표현돼서 나중에 숱을 많이 안쳐도 된다는 거죠 그라데이션을 낮게 잡으면 숱을 많이 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래서 각도를 수평으로 들는 것보다는 조금 낮춰서 들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텐션을 이용해서 슥슥슥 레자로 그어 주시면 되구요 레자는 눕히면 눕힐수록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리고요 레자를 세우면 툭툭 끊기면서 자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수분을 자꾸 뿌리면서 하죠 레자 커트 할 때는 수분이 많이 있는게 좋습니다 느낌으로 이렇게 레자를 이용해서 슥슥 꺼주면서 커트 하시면 훨씬 쉽게 커트 할 수 있다 레자가 안 꾸여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레자 날을 바꾸셔야 됩니다 레자는 한 두세명 자르고 나면 레자 날이 좀 무대지기 때문에요 상황 보고 바꿔 주시는게 좋습니다 앞쪽은 비대칭으로 앞이 좀 짧고 옆쪽으로 흐름을 주면서 빠지게끔 커트 해 주시면 됩니다 레자로 가발을 한번 자르시게 되면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레자는 가발을 한번 자르면 버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찬 느낌으로 형태를 보면서 잘라 주시면 되고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부분부분 잡아서 이렇게 양쪽을 그어서 날카롭게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자르기가 쉽습니다 지금 같이 이런 질감들은 가위로 해 가지고는 조금 힘들죠 이런 자연스럽고 텍스찬을 얻고자 할 때는 그냥 레자 커트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레자의 단점은 많이 지저분해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자 윗부분은 레자를 이렇게 엄지로 뜯어 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지로 뜯으면서 윗부분을 각도를 들어서 자 지금 같이 이렇게 자르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처럼 부분 부분 하든지 세로로 잡아 그어 주던 시 자 윗부분은 이렇게 뜯어 주고 끝머리 질감 처리를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틴닝 가위로 겉머리 부분 무거운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훑어 주시면 더 소프트하게 나오겠죠 이업미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 합니다 뿌리 부분에 질감 처리가 부족할 때는 이렇게 세로로 각도를 들어서 포인트로 찔러 주시면 뿌리 쪽에 질감이 빠져서 훨씬 더 가벼워 지는 거죠 고객님이 코트를 다 끝내는데 너무 무거워 보여요 할 때는 어 금머리의 질감 보다는 뿌리나 중간 부분에 이게 무게감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뿌리 부분을 쳐 주면 좋습니다 자 지금 약 요술가위를 이용해서 말리고 나서 질감을 보면서 형태 잡아 줍니다 자 선이 너무 지는게 싫을 때는 좀 깨트려 주듯이 무게감 있는 부분 이렇게 살짝씩 찔러 주시면 훨씬 더 소프트하게 나옵니다 자 훨씬 쉽게 자를 수 있겠죠 이렇게 텍스트하게 자르는 레저 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위로 가위를 이용해서 뿌리 부분에 모량을 빼주는 작업이죠 들어서 뿌리 쪽에 이렇게 빼컴 하듯이 찔러 주시면 훨씬 더 질감을 가볍게 뺄 수 있습니다 자 왁스를 바르기 전에 핸드드라이로 살짝 구겨 주면서 스타일 주시면 굉장히 텍스트하게 나옵니다 옛날에 저희 샤기 커트 많으실 때는 가볍게 잘라놓고 손으로 구겨서 왁스 발라 마무리 했듯이 지금은 이렇게 잘 구겨지고 훨씬 손질이 잘 됩니다 자 왁스를 한번 발라볼게요 왁스는 매트 왁스를 이용해 볼게요 자 왁스 바르는 방법은 그냥 텍스트하게 마구 바르세요 마구 발라놓고 볼륨을 살린 뒤에 마무리를 깨끗하게 정리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질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샤기 컷이나 이런 텍스트한 커트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장선이나 이런거 한번 잘 체크해 가지고 고객님들이 이연미 스타일 해주세요 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 앞쪽으로 쏟아주듯 톡톡 치면서 손으로 이렇게 질감이 잘 안 잡힐 때는 꼬리 비용 해 가지고 질감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은 손가락에 쓴 프레이를 뿌려서 이렇게 포인트 잡아 주셔도 되구요 마지막으로 고정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자 요렇게 끝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루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똥모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똥모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똥모 원장입니다 우리 예린이랑 오감차를 놀러왔어요 우리 예린 얼굴이 안보인다 어떻게 안보이지? 수 côt 일تي 만나요 굿 preacher